오늘 시장 흐름도 좋지 않고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냥 보내고 싶은 올해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내년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슈를 마침 그렇게 잡으셔서요. 반도체, 전기차, 지적재산권 등등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의 말이 항상 잘 맞으면 좋겠는데요. 연말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이 그 다음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슈퍼사이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그 전문가들의 말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연초까지는 이런 기조는 어떻게 보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1년을 보기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봤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할까를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주식시장은 올해만큼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반도체, 전기차, IP라고 하면 직접 제사권 관련된 건데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큰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기업들 위주로 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내년장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국보다는 미국형 투자 관련 기업이 사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반도체나 전기차, IP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천선을 중심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그러면 아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최고로 탑픽을 뽑은 게 반도체 섹터였고 전기차랑 IP는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는 생각보다 옳은 게 없고요. 오히려 IP라든지 콘텐츠 관련 기업이라든지 전기차 2차선지 소재 관련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자체가 비싸다는 건 가장 큰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섹터별로 얘기가 좀 많아질 수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부터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올해 반도체 업황이 나빴던 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선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수급도 그냥 그렇고 그러네요. 눈 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저점이 한 9만 원대, 10월 달에 9만 5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거에 대비하면 저점 대비한 30% 이상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많이 반등을 하이닉스처럼 강하긴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6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7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대형주가 이 정도 반등을 해줬다는 것은 신호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반도체 세탁을 부진했던 이유는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로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오히려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타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 셧다운이 이루어지면서 부품, 단순한 부품들이 IT 부품들이 수급이 막히면서 이런 공급망이 안 맞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반도체들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되게 좀 고사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또 내년에는 미국향 투자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고 물류란 같은 경우도 보면 11월을 피크로 해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돼서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할 거냐 뭐 이걸 투자하셔도 좋겠지만 또 그 외에 이제 밸류체인 안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신규 투자가 좀 활발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기술 혁신이 더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출연하신 전문가께서는 또 소부장 안에서도 장비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매력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셨는데 우리 이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비 소재 다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캐펙스 투자도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미국발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중국은 또 쫓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양쪽에서 오히려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쪽이 좀 장비라고 보고 있고 소재도 일정 부분 이제 국산화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국산화에 성공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반도체 얘기 좀 나눠봤고요 또 관련 테마로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2차 전지 대장주로 불리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빠졌는데 앞서 또 마침 출연하셨던 전문가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앤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화학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리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삼성 SDI 이렇게 또 빠지는 걸 보면 2차 전지 쪽은 왜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냥 테슬라 영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빠졌냐라는 이유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찾기에는 지금 회사가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악자가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급락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세트 업체도 마찬가지고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 소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이 현저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가 실적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또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업종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도 올 한 해 보면 또 이제 글로벌 OTT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여러 채널들이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콘텐츠의 강화, 이쪽이 좀 강세였던 어떤 종목들, 기업들이 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가겠죠 일단은 뭐 K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추춤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엔 그걸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넷플릭스라는 OTT 기업들이 벌어간다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흥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아마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입지가 좀 높아져서 우리가 이제 런닝 개러티를 일부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의 구조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불로 봤을 때 의뢰 역전을 좀 기대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새로 나오기 시작하기 전부터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뭐 BTS가 1위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뭐 100위 안에 들었다는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이제 그런데 100위 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이제 뭐 아이돌 그룹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드라마도 보면 넷플릭스에서 1위한 오징어 게임 말고도 순위권 아래 계속 들어오고 있는 기업 뭐 드라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이제 만들면 손해는 안 보고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제작자들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을에서 어떻게 보면 을보다 더 좋은 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또 요즘 추세를 보면 그렇게 또 주목받았던 콘텐츠 기업들이 대형 제작사로 또 거듭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로 이어지는 것인데 재무상황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있어서 그게 또 좋은 방향으로 반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1차적으로 불을 지폈고 그 외에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제 제작사들이라든지 유통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작 여건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 OTT가 아직은 경쟁 상황이 있다고 봤을 때는 콘텐츠 관련 주식이라든지 음원 관련 주식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그 외에도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IP를 어떤 경쟁력 있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찾는 노력들은 아마 시장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언급해 주신 내년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섹터 반도체, 2차전지, 콘텐츠까지인데 이 안에서도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줄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오늘 동진 세미캠을 보면서 그동안 좀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SNS텍이라는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군요 네, 여기도 이제 포토마스크, 원조림,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020년에 2대 주주로 등극한 회사고요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산화 이슈로 지금 굉장히 뭔가를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떻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든 내년에 나올지 올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EUV 공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EUV 공정 자체가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에 있는 업체라든지 업체들도 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이런 확제되는 과정에서 SNS댁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화권이라든지 국내에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지금 주봉상 보면 올해는 거의 퍼포먼스를 못 냈습니다 올해 1월 달이 거의 고점이고 주가는 오랫동안 쉬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1차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좀 쉬고 내년에는 다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댁을 보고 계신데요 역시 이 기업도 동진세미캠과 같이 마찬가지로 EUV 공정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우리 가져갈까요? 가격은 지금 정도 가격도 매수해보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3만 4,500원을 적고 왔는데 오전만 해드려도 3만 5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3만 3천원 대면 더 고맙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길게 보시고 한 5만 3천원 전고점 부분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가벼운 이슈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 하나 가볍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이제 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하나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그 가격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한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좀 돈을 벌어줄 만한 섹터로 가장 주목하신 중에 반도체인데 그 안에서 SNS댁 목표가 5만 3천원 잡으신 건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좀 가능한 부분? 일단 상반기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고점을 어떻게 트라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만 3천원 정도 정고점 부분은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선 1.29 메리트심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